30명의 사상자가 나온 오송 참사 현장인 궁평 2 지하차도가 사흘 뒤 부분 개통합니다. 안전설비를 보강해 다음 달 말 전면 개통될 예정인데요.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우려가 여전합니다. 이유진 기자입니다. 참사 이후 폐쇄된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입니다. 지하차도 430m를 포함해 오송 1 교차로에서 옥산 신촌 2 교차로까지 양방향 4km 통행이 전면 제한되고 있습니다. 충청북도가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오는 12일 밤 10시부터 일대 왕복 4차로 가운데 중앙 2차로 일부만 다시 개통합니다. 하루 최대 3만여 대가 오가다 참사 이후 막힌 뒤 우회로 차량 정체 등이 심각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. 최근 1년여 동안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통행 불편 민원만 230여 건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위기 상황에 탈출을 도울 핸드레일은 최대 11단, 비상사다리는 최대 4배까지 더 확충한 뒤 다음 달 말 전면 재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안전시설 보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를 일부 개통하는 데 우려를 제기합니다. 무엇보다 재개통 여부와 충청북도의 관련 점검 내용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. 소통 부재 우려 속에 충청북도는 보강공사 기간, 지하차도 통과 속도를 시속 30km로 줄이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.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. 촬영기자1호